1983년 발족해 올해로 40주년을 맞은 국회 정각회는 정쟁이 넘치는 정치권에서 여야 간 소통과 화합이 재기능을 하는 터전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정각회 40주년 기념법회 참석한 여야 정치인들은 부처님 가르침을 받들어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이어나가자고 다짐했습니다. 황민호 기자입니다. 대한민국 국회의 정파를 초월한 불교신행단체 정각회의 역사는 1978년 불자 국회의원들의 소 모임에서 비롯됩니다. 이어 1982년 국회 직원 불교신도회가 구성된 뒤 이듬해인 1983년 마침내 여야를 아우르는 정각회의 역사적 창립식이 봉행됩니다. 자유한국당 상인 고문을 지낸 권익현 전 의원을 초대 회장으로 출범한 정각회는 정치권과 불교계 간 가교 역할을 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실천하는 선봉에서 왔습니다. 지난 40년 정각회는 무엇보다 불교계의 수건 해결을 위한 법률과 제도를 정비하는 데 앞장섰고, BBS 불교방송 개국을 비롯한 불자들의 여망을 실현하는 데도 크게 기여했습니다. 국회 정각회가 40여 년간 실천해온 상생과 공존의 정치는 부처님의 화쟁과 자타부리 정신의 구현입니다. 1995년 4월에는 의회 민주주의의 상징인 국회의사당 안에 정각선언이란 이름의 법당이 개설돼 국회 불자들의 신행활동에 획기적인 전환점을 이뤘습니다. 정각선언 법당은 이후 지난 2015년 확장 이전 개헌했으며 정각회는 해마다 국회의사당 앞 광장에서 부처님 오신날 봉축탑 점등식을 봉행하는 등 정각선언을 중심으로 활발한 신행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윤대통령께서는 불교의 세계일화 정신이 인류보편의 가치를 향한 국제사회의 연대 정신과 결코 다르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부 여당 책임론과 야당 심판론이 맞부딪히면서 어느 때보다 정쟁이 격화된 최근 상황에서 정치권의 중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정각회 40주년 기념 법회는 더욱 뜻깊게 다가왔습니다. 기념 법회에 참석한 여야 지도부 인사들은 부처님의 이타심과 자비정신을 받들어 화합하고 상생하는 정치를 실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모든 정치인들이 상대방을 배려하는 부처님의 이타심과 또 자비정신을 더 마음 깊이 새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정치가 부처님의 화쟁과 자타불이의 정신으로 힘을 모으면 국민과 나라의 위기를 반드시 극복해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국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웃종교 신행단체 대표자들도 행사에 참석해 정각회 40주년을 함께 축하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헌신 사랑과 섬김의 본으로 또한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인 화쟁과 회통을 통해 국민 대통합의 사회 구현을 위해 부처님의 중도 화쟁정신 또 여러 고성대덕 선님들의 가르침을 쫓아서 또 예수님의 모든 것을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그 교훈을 실천하는 법회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과 주호영 정각회장 등 종교계 대표자, 정치권 인사들은 물론이고 다양한 신행단체 불자들도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여야 불자 정치인들이 앞장서 책임 있는 사회적 역할을 다하고 무엇보다 치솟는 물가와 원재료비 상승 등으로 힘든 기업인과 서민들의 어려움을 보듬을 것을 당부하는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우리 국회 정각회가 화쟁정신을 바탕으로 분열과 갈등이 아닌 사회통합에 앞장서주시길 진심으로 바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정경련 불자회도 그 경제계를 넘어 사회 전반에 부처님 법 전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각회는 이번 출범 40주년 기념법회를 국회 의사당 앞 광장에 설치한 봉축탑 앞에서 기념식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정파를 초월해 소통과 화합의 정치를 실현하고 있는 국회 정각회 회원들. 앞으로의 40년도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양보와 타협, 상생과 공존의 국회가 되기 위해 앞장선다는 계획입니다. BBS 뉴스 황민호입니다.